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범한판토스가 중국 최대 종합물류기업인 시노트란스와 손잡고 중국 물류사 확대에 나섭니다. 범한판토스는 시노트란스와 파트너십 구축과 장기적 협력 모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시노트란스는 해운, 항공, 철도, 내륙운송, 국제특송, 물류창고 등 통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종합물류서비스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약 8조 4,600억 원에 이르며 직원 수는 약 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번 업무 제휴로 두 회사는 3자물류 영역을 비롯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물류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범한판토스 관계자는 양사 간 업무 공조를 통해 한중간 B2B, B2C 전자상거래 국제특송 화물류치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후 신규 사업 등 전략적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SG 뉴스 이은지입니다.